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큐로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통신기기나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 컨설팅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전문 IT 업체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종속회사로 포함된 회사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신약이나 백신 연구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들이 전파율이 높고 다시금 좀 재유행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진단키트부터 백신, 치료제 계속 하루 종일 순환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회사가 자회사 특히 스마젠 그리고 인퍼렉스 등이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하고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재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마젠과 인터플렉스를 통해서 원래 기존의 스마젠은 에이즈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백신 그리고 기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인퍼렉스 같은 경우는 슈퍼박테리아로 알려진 황색 포도사구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스마젠을 통해서 코로나 관련 백신, 특히 지난 7월이죠. 다양한 바이러스 유래 질병들에 대한 백신의 기반 기술로 스마젠이 활용할 수 있는 VSV 백신 시스템을 이용한 그것으로 인체대상과 안전성 효력 검증 절차를 위해서 한국식약처에 시험용 신약허가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5일이었던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유가 미국에서 코로나 초창기에 확산을 하는 첫 해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했던 결과 항생제를 사용해도 치료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증가하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박테리아가 적응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트로컴이 미국의 특허를 받아넣던 치료제, 이 기술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 회사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5월에 한번 길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사실 죽어있다가 최근에 다시 추세를 전환하면서 우상향을 해나가는 차트의 모습이고 어제 좀 더 거래량이 들어와주긴 했는데 오늘은 이 은봉에 한 1,150원 부근을 기준으로 잡고 다시 저 윗고리를 채워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과는 현지가부터 1,150원까지, 손철과는 1,050원. 목표가가 아무래도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의 악성 대기매물로 잡혀있는 곳이 1만 3천원대가 가장 큰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1,300원대가 가장 큰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큐로컴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